소지섭씨에게 질문 드릴게요. 일단 그 감독님께는 배우들을 캐스팅하신 이유에 대해서 각각 듣고 싶고요. 소지섭씨는 아까 시나리오를 받기도 전에 류승환 감독님이라는 이유로 작품을 선택하셨다고 하셨는데 류승환 감독을 좋아했던 이유가 있는지 그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. 두 질문 모두 이유입니다. 캐스팅 이유 먼저 여쭙겠습니다. 우선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황정규 선배 같은 경우는 그 군함도를 딱 떠올릴 때 어떤 인물들이 들어갈 때 가장 그 드라마틱한 사건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 콘트라스트 대비가 가장 클까라고 했을 때 그 황정규 선배님이 영어 배우이기도 하면서 뮤지컬 배우이기도 하시잖아요. 그리고 본인이 그 악기를 되게 잘 다루세요. 그래서 뭐 현장 그러니까 최종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이 악기 다루고 하는 것들을 자주 보곤 했는데 음악을 굉장히 그 좋아하시고 그래서 아 경성에서 굉장히 화려한 무대의 당시에 화려한 무대에서 화려한 생활을 하던 사람이 피치 못할 사연에 의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